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얘기해 볼 주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라 생뚱맞기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2위 3위는 몰라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1위는 뭘까요 1위는 너의 변화입니다 너의 변화 이게 사실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바뀌는 게 진짜 오지게 어렵거든요 그게 2위예요 근데 1위는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 실화 하나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한 4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이건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뭐 박사님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하고 영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학하던 친구들인데 커플이었나 봐요 난 뜬금포를 왜 나랑 씨 지 헤어진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억울하잖아요 저는요 갑자기 저를 막 비난하니까 자기가 커플이 깨진 거에 대해서 근데 맞더라고요 저 때문에 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께 사연을 줄줄줄 썼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우연치 않게 페북에서 저를 알게 돼서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자기가 지금 이 시기에 연애할 게 아니라고 무조건 인생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도대체 뭐하는 자식한테 걸렸길래 얘가 나를 버리고 갈 정도인가 하면서 진짜 맨 처음에 엄청 짜잉나고 막 분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또 제 방송을 들어봤대요 고작가님이랑 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그거를 듣더니 자기도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되게 원망을 많이 했지만 남자친구가 왜 헤어지자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뭐 그때 남자친구랑 재결합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뭐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서 되게 특이한 이메일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얘기는 아 최근에 댓글에도 그거 있었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그게 좋아요도 가장 많이 받았던 댓글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졸꾸러기예요 계속 우리 이렇게 좋은 영상들 보고 독서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졸꾸러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격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서 헤어졌다 그래서 그 대댓글에도 그런 비슷한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빡독대나 뭐 옛날에 토닥토닥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많이 들은 하소연이에요 부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내를 바꾸고 싶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남을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남을 바꾼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꾸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의 조직이 리더라면은 직원들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팀장급, 임원급, 오너급 이런 데서 아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여러분 동기부여는 인생의 거의 전부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요 동기부여가 되면은 정말 지구의 자전 방향도 진짜 내가 볼 때 전 세계 사람 지금 80억이라고 하나? 80억 사람 모두가 모두가 동기부여가 되면은 저는 좀 과장 보태서 지구의 자전 방향도 반대로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진짜 소설을 써봅니다 그만큼 동기부여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뭐 80억이 동기부여가 다 되면은 저는 진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맨날 막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거예요 팀장급들이, 오너급들이 딱 와서 아 막 우리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안 돼 왜 돼야 되냐고 동기부여가 왜 회사 다니는데 동기부여가 되냐고 월급 받은 만큼만 딱 하면 되지 네?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냐고 동기부여가 될 요소가 있기는 하냐고 변화에서 이제 핵심은 동기부여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보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신박사TV는 여러분 되게 특이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일단은 뷰스 대비 좋아요가 매우 높은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사람만 보는 채널이에요 진짜로 구독한 사람 중에서 우연하게 이 채널을 보는 사람은 2, 30%밖에 안 됩니다 체인지그라운드만 해도 이제 우연하게 들어오는 녀석 검색으로 들어오는 녀석이 터져서 들어오는 녀석이 많아갖고 구독자 시청률이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박사TV는 최근에 79.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볼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진짜로 볼 사람만 여러분은 되게 독특하신 독특한 분들이에요 이 채널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되게 특이한 분들입니다 왜 보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되게 특이한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앞으로 다시 얘기 붙으면 주변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보니까 좀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바뀌어서 나랑 같이 성장하고 그 좀 맛이 쏠쏠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 재미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즐거움 재미에요 그러면은 평생 할 수 있거든요 평생 죽기 직전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꿀 그래도 확률이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변화랑 동일은 오히려 이게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기다림이라고 봐요 기다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대칭되는 말 느낌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뭔가 정적인 거 같고 변화는 좀 동적인 거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저는 이게 동의어라고 봅니다 특히 어쩔 때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제가 하나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는 되게 어떤 창발적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 이제 여러 책에서도 보죠 이번에 영양의 비밀에서 나오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울증이 여러분 장래 미생물 갖고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엄청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때요? 이게 우연한 계기로 바뀌어요 우연한 계기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꿔라고 해도 안 바뀌는데 알게 모르게 우연한 계기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우연함이 이 사람을 건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우연함이 다가올 수 있게 우연함이 어디서 뭐 떨어지게 왜냐하면 우연함이라는 거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해갖고 계속 너는 왜 안 바뀌니? 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는 왜? 너는 생각에 글러먹었냐? 이렇게 막 말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움츠러들어서 움츠러들면 어때요? 접점이 좁아져요 우연함이라는 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건데 우연함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우연과 그 사람의 유기체가 접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움츠러들면 표면적이 줄어들잖아요?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기다리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이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푸시하면 안 되고 이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바뀌어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내가 바뀌어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맨날 막 하하 호우 하하 호우 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막 24시간 내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들도 어떤 날은 다운 있고 어떤 날은 업 있고 그런데 그 업턴을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오늘은? 그 다음에 그 업턴도 단순히 기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출이 는다던가 이런 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관심을 안 갖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제일 바꾸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이거든요 왜냐면 저 꼴통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좋으나 이런 식으로 가고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전문직이에요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더 귀를 안 기울이는데 근데 이제 전문직이면 자영업자거든요 다 영업을 해야 되고 완전히 자영업자예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내가 책 읽을 하고 책 읽을 하고 노래를 부렀는데 그때는 안 읽다가 이제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친구니까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겠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그거구나 제 친구들이 특히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것도 다 우연인 거예요 우리 딸이 되게 언어적으로 특이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똑같은 애기 아빠로서 감동이나 놀라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너는 애를 어떻게 키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이제 지인생보다 또 자기도 누군가를 바꾸고 싶잖아요 자식을 바꾸고 싶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한테 그냥 책을 낭독해준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낭독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재밌게 해 주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얘한테 낭독을 해줬냐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은 독서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그걸 진행한 것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중복으로 저도 자영업자고 저도 제 사업을 하니까 제 친구도 자영업자인데 제 친구는 이렇게 다운텀도 있고 스테디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창업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다운텀은 없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 친구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제 친구들이 제 친구들 중에 대표이사 된 친구도 있거든요 전문직 말고 일반 회사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그런 친구들도 저한테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왜? 제가 바뀐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친구들 다 안지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적게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10년 넘었군요 아무튼 10년부터 해서 초중고 때부터 안 친구도 2, 30년 안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십 몇 년 전부터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연락도 텀도 뜸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나라 얘네들은 저를 유튜브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연락하지만 옛날에는 만나면은 뭐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했으면 요즘에는 만나면 안티프레질 얘기하고 뭐하고 사업 얘기하고 제가 자영업 코칭해주고 직원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코칭해주고 이런 거 하니까 제 치과의사 친구는 얼마나 훌륭해졌냐면 얘 정말 책 안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책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치과의사인데 자기가 읽고 감동받은 거는 정리해서 간호사분들한테 세미나를 해줘요 저는 그거에서 진짜 와 이 자식 진짜 인간됐네 여러분 제 친구가 저랑 30몇 년 친구인데 최근에 1,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변화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어도 안 이상한 거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을 바꾸고 싶거든요 특히 이제 졸꾸러기 졸꾸러기가 된 분들도 계시고 천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뭐 맨날 이렇게 좀 추적은 바뀌는데 그러면은 졸꾸러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3,4천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 명은 그냥 전혀 일단은 졸꾸러기랑은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이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연치 않게 접점하는 분들은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해볼 여력은 없는 거 같고 졸꾸러기가 될 것 같은 분들이 한 3,4천 명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뀌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사연도 요즘에 한동안 안 읽었는데 이제 다시 사연도 여러분 성장 사연도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냥 저는 그분들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만나면 행사에서 사진 찍어주는 정도 악수해 주는 정도 그냥 질의응답 간단하게 5분 정도 하는 정도 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어떤 우연이랑 그 다음에 졸꾸러기가 이제 마저 떨어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바뀝니다 아무튼 뭐 이게 제가 막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면 댓글에도 한 두 달 전에 나왔으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바꾸려고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바뀔 것도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일단은 어려운 과정이다 라는 인지만 있어도 어떤 불협화함이 확 줄어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분들도 되게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